시멘트와 골제 압량을 줄여 수도권 건설 현장에 팔아넘긴 업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. 건물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잘 아는 건설사 품질 관리자들도 돈을 받고 부실 레미콘을 눈감아줬습니다. 갈태훈 기자입니다. 경기도의 한 레미콘 업체. 수사관들이 생산 자동화 프로그램을 들여다봅니다. 시멘트와 골제 비율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표시돼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 배합 수치가 암호로 처리된 다른 불법 프로그램이 숨어 있습니다.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이 업체 등이 불법 프로그램을 의뢰한 건 3년 전. 시험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. 담당자들을 매수한 뒤 치료 바꿔치기 등으로 함량 미달을 감췄습니다. 시멘트인 경우 2에서 9% 자갈인 경우 4에서 22%까지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시멘트를 좀 더 넣은 시료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레미콘은 수도권 건설 현장 422곳으로 팔려나갔습니다. 900억 원 이상, 차량으로는 무려 20만 대분입니다. 상당수는 국내 도급순위 100위권 건설사가 짓는 신도시 아파트에도 공급됐습니다. 부실 레미콘은 건물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. 일단 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요, 결국 수명이 짧아진다고 볼 수 있죠. 내구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보니까 탄산화라든지 알카리 골제 반항이라든지...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업체 임원 등 2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또 국토부 등의 이 레미콘으로 제작된 건축물의 강도 시험도 요청했습니다.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